그림 가와 나는 결핵의 병원체와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의 병원체입니다. 우리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이름도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림 보시고도 결핵 그러면 우리 세균이고, 그렇죠? 결핵, 세균, 탄저병, 세균 이런 것들 머리에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에이즈뿐만 아니라 소아마비나, 그 다음에 독감, 천연두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 그렇죠? 이 가와 나의 그림을 보시고도 나가 세균이고, 그 다음 가가 바이러스, 바이러스들은 숙주세포에 붙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뭔가 옆에 나와있는 돌기 같은 게 있어요. 그림 보시고도 판단하셔야 되는데, 우리 친절하게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세포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바이러스는 핵산, DNA나 RNA 둘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세포구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바이러스는 효소도 없고, 스스로 물질대사나 분열 같은 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균은 원액세포라고 해서, 핵막은 없지만, 세포소기관도 물론 거의 없지만, 세포막이 있고, 효소가 있어서 스스로 물질대사도 하고, 분열도 하고, 이게 세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 보고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친절하게 나는 세포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나가 결핵세균이고요. 가가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결핵의 병원체가 아니라,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지 바이러스고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원생생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원액세포고요, 세균은. 원생생물은 진액세포예요. 우리 말라디아 병원충 같은 친구나, 그렇죠? 아메바 같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원생생물이라고 하죠. 원액세포와 원생생물은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가와나, 모두 단백질을 갖는다.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이 있고요, 그렇죠? 세포로 되어 있는 세균이나 일반적인 세포들은 효소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ㄷ 2번이 되겠습니다.